희호 칠방 고영이 희호 칠방 고영이 희호 칠방 고영이 야 이거 천년 만해지네 야 이거 반하설러니까 강함으로 옮겨야 되겠네 자 회고 좀 한번 합시다 가자 가자 자 가자 여러분 흔들리로 대한민국 잘 봤었죠 고영이를 나와서 대한민국 거치대 산산 산산 희호 칠방 고영이 오멘이 치고 왔네 희호 칠방 고영이 희호 칠방 고영이 희호 칠방 고영이 희호 칠방 고영이 아아 야 되게 손을 안다니까 야 신년생이 많이 내려와 이야 이야 멋있다 멋있다 아이구 서길가다가 돌아오실 거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자꾸 사람이 빨리 모이네 이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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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적인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야야 내려가요 아아 강화 사이로니 발판 났다 새로운 지도들 달성이다 좋다 야 이거 대한민국 교수가 이뤄도 되나 이거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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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콜라보들 구청장도 구청장에서 국회로 보냅시다 기능 국회 구청장 구형의 최상 고글들도 고통사고나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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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안감 것 같아 다 뜯고 있어 다 뜯어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담아 자동 여러분 친구 여러분 같이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여러분 목이 좀 풀렸습니까? 이야, 이거 제대로 나온 부부가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시리나, 시리나 맨날 여러분 선거 때문에 내면 와가지고 세가리아 스팟트 접었고 한 표 주십시오 해놓고는 가면은 누구도 언제 봤지 이따위 정지권 몰아냅시다 반만 쳐보기면 거짓말을 싸겠군 대한민국을 팔아넘겨내는 방구가 시력 싹 청소합시다 다시 한 번 외칩시다 고영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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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 7번 고영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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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 7번 고영일! 기호 7번 고영일! 이야 요번에 또 이 또 무슨